트롯매직 위란다! 트롯매직 위란다, 트롯매직 위란다! 그런데 저희가 마냥 지금 태시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가 지금 3연패 중이에요. 만약에 오늘까지 4연패를 한다면. 이거 거쳐. 저희 존패 위기입니다. 진짜 트롯매직 위란다, 존패 위기. 더 이상 마지노선은 없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마감해야 돼요. 그럼 이거 하나 갑시다. 만약에 오늘까지 지면. 4연패하면. 공략 하나 걸어요. 좋아요. 그 정도의 파이팅은 있어야지. 만약에 저희가 4연패를 한다면. 남자 우리 출연자들은. 뭐야 뭐야. 월그룹 댄스를 한 번. 야, 잠깐만. 월그룹 댄스를 한 번. 야, 잠깐만. 저희 유랑단 남자 출연진들 모두 롤링 갈게요. 롤링?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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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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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 롤링 롤링 롤링. 하루가 말 다 하고 롤링. 롤링.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서. 제발 우리가 그런 거를 보지 않아서 믿겠습니다. 예. 이겼습니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 미스터리 쇼맨들도 장난 아닌 실력자들만 보였다고 알고 있는데 모두 우리 파이팅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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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재물이 왔어. 이 팀을 상대로 우리 트롯 매진 규랑 다른 1승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4연패 재물이 될까요? 자, 오늘 사생결단 유럽단을 찾아온 쇼맨들은 누구일지 미스터리 쇼맨들을 공개합니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나 이제 무서워.